테마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순환 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으로부터 도움의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가 미리 이 코너를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SNS, 카카오톡과 관련한 테마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앞타임에도 또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2009년으로 돌아가 보면 2009년 12월에 아이폰이 국내 첫 상륙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건데요.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딱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의 생활을 거의 손두리째 바꿔놨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세기에 인간의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놨던 것은 아무래도 개인용 컴퓨터, PC가 나타나고서부터였을 겁니다. 이 PC에서는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는 것이 가장 PC에서 중심이 돼 있는데 가장 큰 거대 기업이 국내에 있죠. 바로 NHN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모바일에서는 이 NHN에 버금가는 기업, 이것이 바로 카카오라는 기업인데요. 초기에 이제 문자 무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보급으로 인해 문자에 대신해 이제는 카토케라는 말이 더 대중화가 됐습니다. 현재는 6,600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자를 가진 절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됐는데요. 이제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 서비스는 무료였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아직 안 되었었는데 이제 수익 창출을 하는 시기로 넘어간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시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애니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가 등록된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 유저 간의 점수가 실시간으로 이제 순위가 이렇게 매겨지죠. 묘한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면서 부분 유료에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내년에 다시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내년 1월에 애플의 앱스토어 그리고 SKT의 T스토어 같은 애플리케이션 장터를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음원, 게임, 전자책, 유틸리티 앱 등 디지털 콘텐츠를 사업하는 유통 플랫폼 가칭입니다만 카카오 슬라이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건데요. 기존의 다른 오픈마켓 형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면 다 개방되어 있던 다른 오픈마켓들과는 달리 카카오톡은 6,600만 사용자, 자신들만의 사용자를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켓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일단 부분 유리화 요소를 굉장히 극대화해서 자신들이 가진 유저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익성 창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의 정보 경유가 원활하기 때문에요. 큰 장점을 지닌 마켓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사용자는 11월 첫째 주 기준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600만 명인데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최대 41억 건의 메시지가 오고 가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2,700만 명 이상이 고정으로 접속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톡이 애니팡을 해외 진출을 시키겠다는 것에 모바일 게임주들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YD올라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오늘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카카오 슬라이드 앱이라는 카카오 슬라이드라는 앱스토어 장터는 다른 또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 장터까지 오픈을 하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군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톡 게임센터가 또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정말 인기를 끌면서 이쪽에 게임 관련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향후를 우리가 전망을 해봤을 때 평가되어 있으면서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을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바로 대원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추억을 더듬어서 소시적에 떠돌이 까치라든가 달려라 하니 영심이 등의 만화를 3, 40대 투자자분들은 모두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기업이 바로 대원미디어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및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화책 컨텐츠의 양대 산맥은 대원IC와 학산문화사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회사를 모두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전자만화책 컨텐츠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한때 뽀통령이라 불렸던 뽀로로, 잘들 아시죠? 이 라이선스를 또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대원미디어,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컨텐츠가 각광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유망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카카오톡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카카오의 카카오 슬라이드 컨텐츠 장터가 열리면 일단 컨텐츠의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오픈마켓이 열리면서 컨텐츠 기업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애플은 또 이것을 기반으로 아이폰이라는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최고의 히트작을 또 내놓기도 했었죠. 이는 주식시장에서 또 음원, 엔터, 전자결제 관련주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종군들, 종목들이 급등한 것으로 또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카카오 슬라이들의 런칭, 특히 게임 관련 분야와 전자체 컨텐츠 관련 분야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게임 관련 분야는 일단 애니판의 성공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전자체 컨텐츠 분야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의 또 다른 회사 포도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이미 전자체 컨텐츠를 개발을 한 경험이 있고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주력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냥 단순 전자체기 아니라 예전 애플이 디지털 교과서를 내놨을 때처럼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이 모든 것을 결합된 멀티미디어 전자체기 될 전망입니다. 대원미디어는 지난 10월에 자회사인 대원IC가 출시한 열월강호 앱이 앱스토어 도서 부문의 1위를 등극했고요. 또 실시간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이는 만화 컨텐츠의 특성상 자투리 시간을 편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가장 특화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크게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카오 슬라이드의 런칭과 함께 굉장히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되고요. 따라서 디지털 만화 컨텐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모든 것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될 것인데 대원미디어는 만화책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 관련 주 실적까지 좋아지면서 굉장히 계속 큰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대원미디어도 짱구야 놀자 등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 사업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아동용으로는 최대 히트작인 파워레인저 등을 바탕으로 해서요. 또 게임을 개발 중에 있어서 이 부분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컨텐츠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을 보자면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3분기에도 물론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고 나오고요. 이것이 언제쯤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좋은 숫자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관심 있고 투자를 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항상 대원미디어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2년, 3년 동안요. 하지만 지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일단 흑자로 돌리면서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바로 이제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판권을 가진 고니라는 킬러 컨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현재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 거의 대원미디어가 50%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면도 굉장히 컸었고요. 이제는 투자 비용의 회수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령이라 불리던 뽀로로가 7% 후반대의 시청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이 곤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지금 현재 9% 후반대까지 시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 기간이라 국내 정권이 바뀌려는 시기인데 아이들의 대통령도 이제 보통령에서 곤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뽀로로는 사실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는데요. 곤은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제작부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라서 이 부분으로 캐시카우로 해서 턴어란드에 성공을 하고요. 내년에는 500억 중반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65억 원 이상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카카오 슬라이드의 런칭으로 인해서 그 성장은 점점 더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10월 고점에서 다소 주정을 받은 이후에 바닷본에서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카카오가 애니팡 해외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모바일 게임주들 굉장히 강했다고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함께 카카오는 다른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카카오 슬라이드라는 오픈마켓 앱 장터를 또 열게 되었죠. 이는 일단 애니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만화 콘텐츠 그리고 모바일 사업 이 부분으로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모두를 하고 있는 대원 미디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고뇌 성공으로 인해서 점점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일단 정고점이 15,0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계단식 상승이 가능한 또는 계단식도 좀 가파른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테마를 잡아라 카카오톡의 선정과 더불어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순화리서치의 박인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